이다는 로스트하크의 유튜버로 총 조회수 70만에 빛나는 카양겔 공략 영상을 만들어 수많은 유저들의 검은색, 빨간색, 날개 획득에 기여를 한 고인물이다.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아직도 날개가 없어 4월부터 지금까지 약 32주 동안 빠짐없이 요람을 돌고 있으며 첫 주차에 두 캐릭터로 시작해 현재는 10캐릭터가 되었다. 이렇다 보니 언젠가부터 이다는 요람을 한날에 몰아서 돌기 시작했고 시청자들은 그날을 날개런 데이라고 부른다. 날개가 런 하는 게 아니라 날개 먹으러 런 하는 겁니다. 어제 내가 꿈에서 빨간 날개 먹는 꿈을 꿨다고요? 개꿈이구만. 나는 못 먹어. 자 날개 요람만 가실 분 오세요. 요람만. 요람만 가실 분 오십시오. 바로 갈게요. 요람런 시작입니다. 날개가 검정색이 되어버렸다구요? 축하드리고요. 요즘 날개 먹는 사람이 많네. 날개는 요람에서만 나와요. 그래서 요람만 갑니다. 내 오늘 12캐릭 런이에요. 그 중에 3캐릭은 요람넬라 둘 다 가고. 업그레이드 해야 돼가지고.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된다. 내 목표는 3시간 안에 끝내는 거거든? 3시간 안에 끝나야지 내가 쿠크도 갈 수 있다. 날개 드셨나요? 먹으러 왔지 않습니까? 식당에 앉아서 주문하고 있는 사람한테 배부르시나요? 하면은 수바 뭐라고 해요? 아시겠어요? 숟가락 던져버릴라. 그 식당에 날개 메뉴는 없는 것 같은데 주문하면 다 주나요? 먹는다. 이것도 극한의 손이야. 일주일 숙제 군단장 하면 뭐합니까? 이거 더보기하는데 골드 다 빠지는데 C불을 쐰고. 기본 보상으로 날개를 먹으면 되잖아.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? 예? 대답을 햄마 인마. 그게 말이 되냐고 인마. 기본 보상으로 날개가 나와? 나왔다는 사람은 있는데 먹은 걸 본 적은 없음. 12캐릭으로 날개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2캐릭으로 삐뽀어. 샷샷샷샷샷샷! 씨부랄텐. 빨리빨리 빨리빨리! 아니요. 전 더위를 잘 타요. 추운 거는 괜찮거든? 아 근데 더운 거는 진짜 몸에 열이 많아요. 제가. 그리고 방송만 키면 열 받기도 하고. 안무해! 아 이래서 열이 많아요. 가자 가자 가자. 바쁘다. 급해 급해. 나 오늘 아무리까지 갈 거면 급해. 나 이거 9시까지는 클리어 해야 돼. 그러니까 9시에 방종을 하고 9시 반까지 청소하고 내 몸도 청소해야 돼. 나도 씻어야 돼. 그리고 영국 사람 술 사다 줘야 되고 오늘 바쁨. 아 수박. 방송을 한 2시간 더 빨리 켰었어야 되는데. 제발 기상아. 큰일 한번 하자. 호잇! 야 이슬이 연타로 뜨네? 다행히 너 본전치기는 하고 있음. 근데 이 정도면 부케 창고 어딘가에 날개 박혀있는 거 아니야? 없다니까요. 없습니다.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. 없어. 노! 사멸딜러 스트레스 받냐고요? 아니요 별로. 나는 이 게임에서 전투할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사멸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그거예요. 장판용 공격. 대표적으로 아르카나 이보크? 좀 나중에 터지는 거? 사멸딜러가 어려울 게 뭐가 있어? 가끔 사멸딜러가 좀 짜증나긴 하지. 인간형 몬스터 할 때? 얘가 조금 날씬하네? 아니면 땅이 너무 제한되는데? 뭐 그런데? 샤뜨! 안 떴고? 떴냐? 망했고? 원탑 이모 구경 좀 하자고요? 그런 사람 없습니다. 말랩 있어? 말랩 누구야? 아 비브라 천엄님 오셨네? 저분이 그분이잖아. 우리 예림이 살린 분. 나한테 3렙 보석 300만 고래 사가신 분이야. 어 예림이 친아빠. 어 예림이 친아빠야. 날개 아직 안 떴냐고요? 아 이 사람들 풀로 아니고 카양길 5캐릭 떨고 수바 날개 아직 안 떴냐는 거는 우리 지금 장난하나 지금. 유튜브를 위해 안 먹는 중. 아니 맨날 유튜브를 위해서 날개를 안 먹는다고 하시는데. 이거 날개 안 먹는 걸 갖다가 유튜브에 어떻게 올려 이거를. 이거를. 뭐 어떻게 올려. 모아케이벨이요? 1년 이후. 그거 아세요? 모아케이벨 전섭에서 최초로 공대 짠 게 나야. 근데 내가 1년 만에 먹었어요. 게임 아닙니까? 그렇게 같은 게임 로스트아크 사랑하시죠? 아니면 어떻합니까? 그래도 사랑해야죠. 아 당연하죠. 로스트아크가 짱이지. 어 짱이에요. 제발. 아유. 수고하셨습니다. 망했고요. 자 다음. 생파는 F는 안 해도 돼. 생명의 파편 같은 경우에는 타워만 돌아도 다 차요. 타워하고 회랑이었나? 형님. 마이크로 게임 후수 둔 사람 책임 좀 주시죠. 아니 수바 나한테 내가 책임을 어떻게 주니 말구야. 끝. 어 뭐야. 아 이 씨덴 깜짝이야. 쿠쿠세이튼이네. 에이. 몇 캐릭 남았지 지금? 거의 끝난 것 같은데. 아 뭐야. 어림도 없네. 한참 멀었네. 2024년 노하온. 2022년부터 지금까지 하얀 개를 본. 예정 중 날개를 못 먹은. 예정이 있는데. 내 방송인증이자라는 분이더라구요. 그런데 나만큼 많이 돌았는데 못 먹은 사람 있지 않을까? 원래 정식 명칭 있는데. 어 뭐야. 미안합니다. 잡아주세요. 날개 행동. 나이스. 수고. 고맙습니다. 아 수바 정카팩 떴다. 아 이거 뭐 이거 좋긴 한데. 정카팩 확률이 날개 확률일텐데 거의. 카멘. 카멘. 여지가 없네요. 수바. 도라로아타 게임처럼 하루씩 하는 지사. 편집장님한테 카톡 왔네요. 라우리엘 잡을 땐 캠 켜래요. 아니 수바. 근데 날개 못 먹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왜 편집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. 이게 뭐가 재밌다고. 이거 재미없어요. 아무리 봐도 유튜브 가게 안 나오는데. 뭐가 나오는 거지. 만약에 내 파트에서 나 이외의 사람이 날개를 먹었다. 그 사람 아이디 찾아서 벤입니다. 방송. 아이 괜찮아요. 나이스. 개 범김 아니야 이거. 지옥 참마도. 자 승인님 이거는 넬라랑 요람 둘 다 갑니다. 넬라 요람 둘 다 가실 분 오세요. 근데 진짜 강선이 형이나 치특신분이 센터 날개 런 방송 보면서 웃으실 수 있어. 보긴 볼 거예요. 큰 방송만 보는 게 아니라. 전에 클벨 때 방송 5명 보고 있어도 오고 그랬어. 그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? 클벨 때 운영자가 와가지고. PK 섬에서 내가 풀 캘려고 했어. 그때 라우라의 EP라는 게 있었는데. 지금은 없는데. 그거 풀 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오는 거야. 옆에. 그래서 너 뭐냐고. 이 개. 뭔 새끼. 뭔 새끼 하면서 꺼져라고. 내가 욕 졸라 했거든. 근데 운영자였어요. 아 저 운영자인데 채집 물품이 없으셔서 제가 드리러 왔어요. 하면서. 그때 운영자한테 개 쌍욕 박았을 때. 그래서 날개가 안 나오는 데는요. 근데 그거 알아요? 내가 지금 이만큼 했잖아. 날개도 못 먹은 것도 못 먹은 건데. 내가 지금까지 먹은 심판의서가 4개임. 전 캐릭 다 합쳐서. 근데 그 와중에 내 본캐. 첫 주차부터 했던 내 창술사는 심판의서 지금까지 하나도 못 먹은. 그게 레전드임. 첫 주의 심판의서 3개 나오게 해. 심판의서 모두 개심리했다가 지금까지 3개입니다. 마루가 심판의서를 첫 주차에 끝내지 않았나? 아닌가? 2주차에 끝났나? 꼭 기다림 때문만 아니더라도 이번 노하우 때 심판의서랑 날개 관련해서 말 나오겠는데요. 아니 근데 솔직히 심판의서랑 날개 같은 부분은 뭐 말 나도 할 말 없죠. 그거 없다고 던전 못 돌고 그런 거 아니잖아. 화났냐고요? 표정이 무섭다고요? 원래 이래.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난 좀 이런 표정으로 태어났어. 아휴... 씨브롤탱. 날개만 먹으면은 이제 요람은 끝나지. 요람은 이제 안 오지 그냥. 그 시간에 차라리 아브리에 두는 게 낫지. 먹는다잉. 아아... 짝 정말... 날개 먹으면 뽀찌 있냐고요? 아니 림이 날 위해서 뭘 해줬는데 내가 왜 당신한테 뽀찌를 줘야 돼요? 수바 내가 노력은 내가 다 했는데... 에? 우위가 없는 사람이네? 야 빨리 풀어줘야 돼. 뭐해? 나 나 나 나 피 없는 사람부터 풀어줘. 제발 제발... 워 vac 날개가 없어서 예민하다고요? 싸대기 때려놓고 아프니 하면 그거 범죄예요 잘 모르시는구나 형 나 2000이 년생이라고 2000이 년이라고 제발 더 이상 이 수모를 받을 순 없습니다 하나만 주십쇼 이제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이 씨부럴탱 안 불쌍하나 보네 나 검정색 나오면 검정색 나왔으면 좋겠어 못 먹는 와중에 뭐라도 주세요 해야지 검정색 하니까 안 주는 거야 님들은 내가 뭔 말을 해도 수바 다 그냥 뭐 때문에 안 준다고 뭐 때문에 안 준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못 먹을 거라 그래 그냥 못 먹을 거라 그래 그냥 그래 넌 날개 못 먹어 조용히 해 평생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조니니님보다 늦게 먹는 상황은 진짜 큰일 납니다 또 얼마나 돌릴까 한 달 동안 돌리지 않을까 망령에 갈때마다 이다님 아직도 못 드셨나요? 게임을 열심히 안 하시나봐요 아이고 저런 아이고 떴냐 와 이번 주도 안 떴어 혹시 모르니까 알트 브이 한번 눌려봐라구요? 없다고 없어 없어 없다고 없어요 없어 없어 없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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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었어요?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